단 한올도 이기지 못하면 어마어마한 벌칙이 있어. 불리한 이틀에서 비묘주 프로님이 싸우기 때문에 쉽게는 못 이길 것 같아. 강호동 1위! 아, 이거 봐. 아, 나 이런 건 보지면 안 되는데. 나 프로예요! 너무 서운한 악성 지키다. 비묘주 프로님께 핸디캐리 들어갑니다. 유현주, 박세리. 승조! 아니, 박세리 선별이 들깨시지. 아니, 저렇게 하고 하는 거야? 죽여주세요. 혹시 몇 대 만드신 거예요? 나갔다, 나갔다.